부산관광공사는 오늘 11월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부산진구 범천동으로 사옥을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한 서부상권과 원도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옥 이전을 추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연계한 북항시대를 대비하고 사옥 임차 비용도 절감할 예정입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해운대구 센텀시티 건물 일부층을 임대해 사용해 왔지만 올 연말 임대 계약이 끝나게 돼 이전을 결정했습니다.